글로벌 플랫폼의 부당한 환불 지연 거부 행위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인 2019년부터 2022년 4년간 접수된 숙박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가 9,093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불 지연 거부가 가장 많았고, 위약금 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계약 불이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상담 건수 가운데 부킹닷컴 등 글로벌 숙박 플랫폼과 관련된 상담이 62.1%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약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자체 규정을 우선해 예약 취소나 환불이 쉽지 않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